나 짜라, 이제 회피랑 안 되냐? 안 돼, 정이형 TV 나옵니다. 야, 정이형. 안 되죠? 떨리네, 다시 써봐.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알고 있나요? 여기 곁에 있던 그 때 멈춰버린 많이 사랑받던 시간들 다시 살아야 하는데 계속 따라가도 더 멀어진 그대 다시 올까 오늘도 이렇게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 날 다시 한번 안아줄 수 있나요? 그대 더 밀려가던 날 그 마지막까지 날 걱정했었나요?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나요?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알고 보드라 너 여기 곁에 있던 너 여기 곁에 있던 내게 멈춰버린 많이 사랑받던 많이 사랑받던 시간들 많이 사랑받던 시간들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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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 날 날 다시 한번 안아줄 수 있나요? 그땐 떠밀려가던 날 그 마지막까지 날 걱정했었나요?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나요? 그 가슴에 있던 매일매일 나를 기다리던 그대와 똑같이 아파서 울어요 나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 이 눈물을 위로 해줄 수 있나요? 그대 떠밀려가던 날 그 마지막까지 날 걱정했었나요?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나요? 아 아 너무 많으세요 존나 이 왜 시바 ㅋㅋ 이 기가 이뻐 이뻐 아 아 씨 다 끊겼다 지금 이들 근데 하나 들리는 거 걸렸다 지금 약속 이유를 하나 누리 다 후기는데? 아니 또 잘 됐네 갑자기 앞쪽도 때렸어요 갑자기 앞쪽도 때렸다고 갑자기 앞쪽도 때렸다고 갑자기 앞쪽도 때렸다고